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소망이 퇴임할 때 문전박대를 받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철희는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안팎으로서 역대 대통령 집권 말기 지지율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정부가 참여했거나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 크게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희는 문 대통령을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문전박대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철희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떠올랐는데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철희의 말장난이죠. 문전박대라는 의미는 원래 인정 없이 굉장히 모질게 대한다라는 뜻으로써 굉장히 구박을 받거나 지탄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이철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문 앞에서 큰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떠나는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임기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권력의 힘이 빠질 때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꽤나 있었고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의 케이스를 보면 항상 임기말에 본인들의 비리라든가 가족들의 비리들이 드러나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임기말에 사실문 끌어내려가지고 목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본인들 역시도 임기말에 비슷한 꼴을 당할까봐 상당히 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정운영 기간 내내 보여줬었고 이 때문에 검찰을 장악을 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사실상 국가기관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임기말 그리고 퇴임 후 방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철희가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다. 퇴임 후에 안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박수를 받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임기말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려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걱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철희가 이야기한 대로 문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운영을 잘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은 문재인이 떠나는 길에다가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더라도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사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떤 정권이든 민생을 실패하고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해놓은 정책들의 결과를 보았을 때 절대로 민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며 부동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현 정권은 충분히 지탄받아 마땅한 상황이고 이철희라든가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청와대가 반성을 해야 될 상황으로써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국정운영 전반에 나서가지고 총대를 매고 국가 운영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단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본인이 유리한 자리에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운영 기간 내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일이라든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전면에 나서는 일도 별로 없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탓을 하거나 참모들이 총대를 매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권들로서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국정운영하고 문 대통령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정권이 지난 정권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 여론을 조성을 했었고 거기에 성공을 해서 집권을 한 정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다지 거두지 않으면서 이번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철희는 어저께 비공개 면담에서 윤석열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철희는 현재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의지가 분명하시니까 걱정되더라도 믿어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걱정할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도 나쁜 짓을 하거나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이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면 탄핵되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 이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사유화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밝힐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번 정권하고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정권이 지금 완전히 사정기관을 다 장악을 했으며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장관의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가 있고 특히나 검찰을 주무르고 있는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서 대놓고 자신은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예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이런 정권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들먹이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선관위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자기들이 다 장악을 해놓고 정치 중립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이 우습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청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만한 청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공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철희의 이런 말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 많은 정치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일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고 이철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나려면 꼭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퇴임 후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차기 대선판을 보면 윤석열이라든가 이재명 둘 다 본인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은 둘째시고 이재명 역시도 요새 서서히 이번 정권하고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문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민심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한 10년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정권 교체를 해왔는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 정권을 탄핵을 시키고 자신들의 도덕성을 앞세워가지고 직권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지라를 해놓고 정작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으며 정책적인 성과는 하나도 내지 못했고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 타락을 보여줬으며 조국 사태로 그 끝을 보여줬으며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본인이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었는데 이번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이제는 문재인의 목을 치겠다라고 대선 후보로 나선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걸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이 처리가 말한대로 문전 박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난 대통령들과 같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